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클로이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또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Are you ready? Okay then, let's go! Today's lesson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이번 레슨에서는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you get to? How can you get to? 선생님이 왜 자꾸 How can you get to? 라고 문장을 반복할까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에서요, get, get to 라고 하면요 어떤 장소에 이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 안내 시작해볼까요? 길을 가다가 외국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요? 자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That's right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아까는 How can you get to?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는 거니까 How can I get to?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두시고요 우체국에 가는 길 이번에 한번 물어볼까요? 우체국에 가는 길 좀 가르쳐 줄래요? 어떻게 해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말 그대로 우체국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 당신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로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가면 되죠 바로 똑바로 가서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세요 자 똑바로 가서 go straight 그리고 우회전하는 것은 turn right이기 때문에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모퉁이는 모퉁이에서 at the corner 역시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좌회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turn left 근데 신호등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at the traffic light 라고 하면 됩니다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하면 그 길을,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블럭을 걸어가서 길을 건너가세요 한번 이렇게 길을 안내해 볼까요? 그렇죠 walk two blocks and cross the street 라고 하면 됩니다 walk two blocks and cross the street 영어로 표현하니까 훨씬 간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지금 찾으시는 곳이요 그것은 오른편에 있죠 오른쪽에 on your right 라는 표현을 써서 it's on your righ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아 놓칠 수 없어요 바로 찾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you can miss it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찾으세요 you can miss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레벨 4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라고 야 신났다 하고 딴 생각하면 안되죠 레벨 5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열심히 keep up the good study 해주세요 go go junior adventure friends 네 Voy 말 recht 5 10 11 12 13 13 21